천석군 딸 옛날에는 천석군이라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 부자는 한 고울에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지요. 그러나 물론 만석군보다 더 큰 부자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만석군은 그보다 열 배나 더 재산이 많은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천석군 내 딸이 만석군 내 아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천석군 내 딸은 천여적에 얼마나 호강을 하며 자랐는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또 발가락 끝에 흙 한 번 묻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뒤뜰 별당에서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책이나 읽고 소나 놓으며 한가로이 살아온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천석군 내 딸이라고 해도 시집을 갔으니 이제는 시집살이를 해야 합니다. 시부모를 받들고 또 서방도 섬기며 시댁의 살림을 맡아야 하는 터였습니다. 여봐라 재산 차릴 줄을 아느냐 가시지본 색시를 불러놓고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색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쌍은커녕 아침 밥상도 차려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리밭에 긴 맬 줄은 아느냐 시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색시는 이번에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뺨만 빨개졌습니다. 도무지 호밀자루 한 번 쥐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허허 이런 변이 있나 그러면 배를 짤 줄은 아느냐 시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바깥일은 도무지 해본 적이 없사옵니다. 색시가 송그스러워 못 견뎌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크게 노해 안 되겠구나 아무리 전석군이라도 그렇지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란 말이냐 천석군 만석군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줄 아느냐 아가 너는 오늘부터 진정으로 돌아가 일을 다 배워서 돌아오도록 하여라 하고 일렀습니다. 색시는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딸의 얘기를 들은 친정 아버지는 허허 새 사돈이 그럴 수가 있나 금이야 오기야 고이 고이 길러 시집을 보냈더니 일을 못한다고 도로 돌려보내다니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그러면 자기네 자식은 어떻게 길렀는지 보자 설마 만석군 아들이 밭은 못 갈겠지 하구 하인을 시켜 당장에 사돈댁에 가서 사위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사위가 오자 색시 아버지는 대뜸 쟁기를 내놓으며 밭을 갈아보라고 했지요. 사위는 시원스레 대답하고 쟁기를 들고 소를 몰아 밭으로 나가더니 익숙한 솜씨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면 신을 삼을 줄 아느냐 십신 한 켤레만 삼아 보아라. 사위는 또 두말 없이 그 볏짚으로 볏짚 신을 한 켤레 삼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오너라. 사위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가서 뗄나무를 한 짐 잔뜩 해왔지요. 색시 아버지는 사위가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척척하고 말자 그때서야 비로소 크게 깨달은 듯 자네는 만석군 집안에서 자랐으면서도 어찌하여 그처럼 힘든 일을 마다 않고 잘도 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예,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사람이란 아무리 재물이 넉넉하여도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어 어린 시절부터 어떤 굳은 일도 마다 않고 배웠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색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 새 사돈이 참으로 훌륭한 어른이시구나 과연 만석군이 되시고도 남을 만해 하고 감탄을 했답니다. 길동무 세 사람 옛날 세 사람이 길동무가 되어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 내 타박타박 길을 가다 이윽고 해질 무렵이 되자 어느 고개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가파르지는 않으나 숲이 우거져 어쩐지 무시무시한 느낌이 드는 고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갯마루에 이르자 큰 느티나무 및 돌 모덤 곁에 선앙당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울긋불긋한 헝겊 조각이 깨어진 새끼줄이 젖어 있는 낡고 초라한 선앙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마치 약속에라도 한 듯이 그 앞에서 문득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여보게나 벌써 날은 어두워 오는데 갈 길은 멀고 험하니 오늘 밤은 그만 이 선앙당에서 자고 가는 것이 어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자 다른 두 사람도 얼른 맞장구를 쳤습니다. 글쎄 아마 그러는 게 좋지 싶으 괜히 험한 밤길을 가다 사나운 짐승이라도 만난다면 큰일 아닌가 암 마침 선앙당이라도 반겨주니 얼마나 다행인가 들어가세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도 다 인연이네 세 사람은 뜻이 맞아 그 선앙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앙당 안에 첫 발을 들여놓으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먼저 아이고 손주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까 설마 이 할아버지를 내쫓지는 않을 테지 하고 하고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주네 집처럼 여기고 편안히 쉬어 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뒤따르던 두 사람도 서로 한마디씩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려네 아마 나를 무척 반겨줄 테지 나는 아버님 방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어 아버님 방은 늘 따뜻하고 포근하니까 그들은 선앙당 안에 자리를 잡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끝이라 고단한 나머지 눕자마자 이내 드르렁 드르렁 요란스레 코를 골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러자 숲속에서 큰 범이 한 마리 어슬렁 어슬렁 그 선앙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세 사람의 코 고는 소리를 엿듣고 범은 옳지 배가 출출한데 마침 잘돼 꿍그려 하고 입맛을 다시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범은 선앙당 앞에 이르자 먼저 선앙당을 지키는 산신령에게 나 배고파 죽겠소 그러니 한 사람만 잡아먹게 해주시오 하고 때를 썼습니다. 그러나 산신령은 어허 오늘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되니 그냥 돌아가시게 하고 범을 내쫓으려고 했지요. 아니 왜 그러오 세 사람이나 재워주면서 하나도 안된다니 그런 법이 어딨소 그러면 나는 뭘 먹고 살란 말이오? 범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글쎄 내 말을 들어보시게 한 분은 우리 할아버지시고 또 한 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또 하나는 내 아들인데 누구를 잡아먹으라고 한단 말인가? 짐승이라 하더라도 그만한 눈치도 없는가? 썩 물러가시게 산신령은 매우 꼬지져 범을 멀리 내쫓아 버렸습니다. 서당당에 들어가며 세 사람이 한 말을 산신령이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무사히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고종달 이야기 옛날 중국의 한 왕이 그의 왕후가 죽자 온 나라 안에서 새 왕비가 될 여자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나라 안을 샅샅이 뒤져 아름다운 여자를 왕비로 청거하였으나 왕은 고개를 내져 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웃나라로 나가서 왕비를 구하던 중 제주도에 오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주도를 샅샅이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여자를 구했으나 왕의 마음에 들만한 여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지친 신하들은 그대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아득하였습니다. 왕이 대단히 화가 나서 어떤 큰 벌을 내릴지도 몰랐지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냇가에 다리를 뻗고 주저앉아 무심히 흘러가는 옷같이 고운 냇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말라 두 손으로 냇물을 퍼먹었어요. 차가운 물맛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습니다. 참 물이 좋은 땅이군. 한 신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물 좋은 곳이라면 미인도 날만 한데 그렇기도 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던 한 신하의 눈이 갑자기 무엇을 발견한 듯 빛났습니다. 저 여자 좀 봐. 한 신하가 가리키는 곳에는 어떤 처녀가 나무를 씻고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검정치마 길게 따아내린 머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저 눈빛 봐 아무래도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아. 사실 여자의 외모는 별로 아름다운 것 같지 않았으나 언뜻 보이는 얼굴에 스치는 이상한 기운과 눈빛이 신하들에게는 섬짓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보통 여자 같으면 모르는 남자들이 다가가면 놀라는 기색이라도 할 텐데 여자는 태연이 하던 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신하들은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비가 되어줄 것을 간청하였지요. 여자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곧 응락하였습니다. 중국 왕은 제주도에서 데려온 여자를 보더니 흡족한 얼굴로 신하들을 치아하고 곧 왕비로 삼았습니다. 왕비는 얼마 안 있어 아기를 가졌어요. 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비는 왕자나 공주를 낳지 않고 알 알 다섯을 낳고 말았습니다. 궁궐 안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어요. 왕도 속마음은 언짢았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였습니다. 알은 점점 자라서 왕비가 거쳐 하던 방을 가득 채울 정도가 되어서야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는 잘생긴 사내에가 열 사람씩 나와 모두 오십 명이나 되었어요. 그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들은 완전히 어른이 되었어요. 그들의 기상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 여섯 척이 넘는 키 부리부리한 눈 그건 바로 장군의 기상 이었습니다. 나라 안은 다시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반드시 무슨 큰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걱정하였습니다. 왕은 생각다 못해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들여 물어보았습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장군의 정기를 타고난 자들이기 때문에 나라 안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장군의 정기를 타고났다니 예 왕비의 고향인 제주라는 섬은 원래 장군이나 왕이 날 땅인 것입니다. 그 섬의 땅 기운이 훌륭한 인물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대책이 없느냐 예 그 땅 기운을 모조리 끊어버린다면 저들도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저들이 반드시 이 나라를 어지럽힐 것이며 다시 제주도에서 왕이 나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왕은 점쟁이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 중에 풍수에 능한 고종다를 불러 의논을 하였습니다. 예 소인이 제주에 가서 그 땅 기운을 모조리 끊고 오겠습니다. 고종다른 자신있게 대답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인 지리서를 준비하였지요. 그 책에는 인물이 날 수 있는 기운이 스며있는 곳곳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고종다른 그 지리서를 가지고 제주도를 향해 배를 탔어요. 그가 도착한 곳은 현재 종달리 바닷가 였습니다. 제주도 맨 동쪽 마을 이지요. 마을에 내린 고종다른 멀리 있는 한라산을 보고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곳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파란 하늘과 곳곳에 흐르는 샘물들이 더욱 그런 것 같았어요. 우선 그는 물의 혀를 끊어 내자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마르면 인물이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기가 어디요? 하고 마을 이름을 물었습니다. 종달리요? 마을 사람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종달리? 괘씸한 마을이구나. 남의 이름을 함부로 쓰게. 그는 우선 이 마을에 내리는 즉시 샘물이 솟아나는 물줄기부터 끊어버렸습니다. 지리서를 펴놓고 대강 어딘가를 확인한 후 데리고 온 개를 풀어놓으면 그놈이 냄새를 맡아 가면서 그곳을 찾아냈지요. 그러면 고종달이 갖고 온 큰 새 꼬챙이로 그곳을 콱 찔러버리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샘의 근원이 되는 곳을 끊으면서 고종달은 제주의 서쪽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주시 화북동 길가에서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백발도인이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보시오 미안하지만 녹그릇으로 샘물 한 그릇만 떠다가 저 소 길마 밑에 숨겨두어주시오. 내 아주 급한 사정이 있어 그럽니다. 농부는 잠깐 일손을 멈추고 그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어요. 농부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 길마를 놔둔 곳에 가서 점심 그릇을 찾았습니다. 마침 노쇠로 된 물 그릇이 있었지요. 그걸로 밭 옆에 있는 샘으로 가서 물을 한 그릇 가득 떠다가 노인의 말대로 소 길마 밑에 놔두고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 있더니 키가 크고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긴 건장한 사람이 커다란 사냥개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더니 이 북은 꼬부랑 나무 아래 있는 행기물이란 셈이 어디요? 하고 바깥은 농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그런 곳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난 이곳에서 한 서른 해 살았소만 그런 곳은 처음 들어요. 농부는 별난 이름도 다 있다면서 대답했습니다. 사냥개를 데리고 나타난 사람은 허리춤에서 무엇을 꺼내더니 밭 둔덕위에 펼쳐놓고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이 근처가 틀림없는데 이상하다 하고 혼자서 중얼거리더니 다시 농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원 양반도 내 말 못 믿겠으면 찾아보시오. 그런 셈이 있다는 말은 소문에도 못 들었소. 농부는 퉁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사냥개가 소 길마 밑에서 무엇인가 흥흥거리며 농부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개 내 점심을 먹으려고 농부는 후닥닥 밥갈던 쟁기를 놔두고 개를 쫓아갔지요. 개는 농부에게 쫓겨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달아나는 개를 바라보더니 샘 찾는 걸 단념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그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하면서 몇 번이나 허리를 조아려 농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곳은 3년 동안 가물어도 물 걱정은 없을 겁니다. 노인은 말을 마치자 다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인은 바로 행기물 샘의 신이었고 개를 데리고 나타난 산에는 고종다리 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북 행기물 샘의 근원은 끊질 못하였지요. 고종다른 그렇게 샘의 근원이 되는 곳을 끊으면서 서쪽으로 가다가 지금의 안덕면 화순리 산방산 아래 이르렀습니다. 지리서를 내놓고 살펴보니 그 아래로 길게 뻗어내린 꼭 용의 머리와 같은 지형이 바로 왕의 기운이 서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만 끊어버리면 제주도에서는 별로 인물이 나지 못할 것이라고 마음 먹고 그는 들고 다니던 쇠꼬챙이로 그 가슴 부분이 됨직한 곳을 쿡 찔렀습니다. 그러자 시뻘건 피가 그 구멍에서 쫙 쏟아오르더니 사방으로 뻗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형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지요. 고종달은 약간 겁이 났으나 더 힘을 내어 그 주위 몇 곳을 더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사방이 잠잠해지고 솟아오르던 피도 머졌습니다. 고종달은 이제 제주의 모든 혈은 다 끊어버렸다고 생각하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 길로 돌아갈 채비를 차리기 위하여 제주도 맨 서쪽에 있는 차기도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그가 떠날 배가 준비되어 있었지요. 이때 한라산을 지키던 산신이 제주도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떠나려는 고종달을 혼내주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무험하게도 중국놈이 이 아름다운 한라산에 와서 제멋대로 혈들을 끊어 제주도를 망가뜨려 버리고 떠나는 일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중국에서 왔다 해도 이 일은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고종달의 배가 갯가를 빠져나간지 얼마 안 지나서 였습니다. 난데없는 바람이 몰아치더니 그가 탄 배를 바다에 꺾울어뜨려 버렸습니다. 고종달은 결국 바닷속 고기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은 바로 한라산 신이었어요. 고종달이 제주도의 혀를 모두 끊어버렸기 때문에 제주에는 샘이 드물고 장수나 왕이 나지 못하여 오래도록 여러 나라에게 시달림만 받아왔습니다. 그때 미처 샘의 근원을 끊지 못했던 몇몇 곳에만 아직까지도 샘이 속고 있다고 합니다. 감투 쓴 고양이 옛날 어느 부잣집에 아주 마음씨 좋은 고양이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너그러운지 고양이는 고양이로 돼 도무지 쥐라고는 한 마리도 잡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기는 커녕 늘 볕바른 구석을 골라 졸고 있거나 아니면 괜히 어슬렁어슬렁 마을이나 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눈치 빠른 쥐들은 아무도 그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양이야 나타나든 말든 아랑곳 하지 않고 제멋대로 온 집안을 쏟아다니곤 했습니다. 괭이님 어딜 가셔요? 괭이님 심심한데 우리 술래잡기나 할까요? 버릇 없는 지들은 고양이를 마구 놀려댔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짐짓 뒷쫓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고양이는 팔푼이인지도 모릅니다. 그 바람에 고양이는 주인에게 늘 욕만 얻어먹었습니다. 어허 그 놈 참 무슨 고양이가 저래 쥐도 한 마리 못잡고 반만 축내고 주인은 고양이가 눈에 띌 때마다 을의 사나운 눈길로 쏘아보며 호통을 치곤 했습니다. 고양이가 하는 짓이 여간 못마땅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고양이라면 고양이 노릇을 해야지 도무지 절에서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고양이가 갑자기 무슨 꾀를 냈는지 주인이 쓰는 배 감투를 이마 위에 삐뚜름이 쓴 채 어슬렁 어슬렁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슬그머니 곡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벽가마 보리가마 따위가 겹겹이 쌓여있는 그 곡간 속은 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진 쥐들은 그곳에서 날마다 배를 불리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고양이가 배 감투를 쓴 채 우스꽝 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자 안 그래도 버릇이 없어진 쥐들은 우르르 고양이를 둘러싼 채 마구 까불었습니다. 괭이님 오늘은 웬일이세요? 그 배 감투는 갑자기 왜 썼나요? 근사한데요? 그 배 감투 나도 한번 써봐요. 쥐들은 신바람이 나서 팔짝 팔짝 뛰어오르고 대굴대굴 고르며 야단법석 이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잠옷 슬픈 목소리로 우리 아버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어 상주 노릇을 하느라고 배 감투를 썼다네. 오늘은 자네들도 모두 나와 문상이라도 해주게 하고 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쥐들은 깜빡 속고 말았어요. 늘 착하고 너그러운 고양이인 더라 마음을 푹 놓은 쥐들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들은 나머지 한 마리도 빠짐없이 죄다 고양이 앞에 몰려나와 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고양이는 고양이는 번개같이 그 배감투로 쥐구멍을 막아버리고 고깐 속의 쥐들을 깡그리 다 잡아버리고 말았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이 박씨였어요. 그에게는 부모는 물론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는 호숫가에 자라고 있는 키가 큰 풀을 베어 뺄감으로 내답하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풀을 베어 가면 사람들은 그에게 약간의 기장살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가 풀을 베고 있노라니까 우거진 숲속에서 사슴 한 마리가 달려와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제 뒤를 쫓고 있어요. 널 어디다 숨겨준다지? 당신이 베어놓은 이 풀더미 속에 숨겨주세요. 박씨는 풀로 사슴의 몸과 뿔을 덮어 숨겨주었습니다. 뒤이어 박씨가 풀을 베고 있는 곳으로 사냥꾼이 달려와 박씨에게 위협하는 듯한 투로 물었습니다. 사슴은 어디 있지? 박씨는 사냥꾼의 이러한 태도에 조금도 놀라는 빛 없이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사슴이러니요? 대권절 어떤 사슴 말씀이에요? 사냥꾼은 사슴을 본 적도 없고 어떤 사슴인지조차 모르는 사람과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저 멀리 달려가 버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를 구해주셨으니 저도 당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하지요. 당신은 오늘로 꼭 만 16세가 되셨지요? 당신도 이젠 어른이 되셨으니 홀레올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여덟 선녀가 한 해에 한 번 이 호숫가로 목욕하러 내려오곤 하는데 오늘이 마침 바로 그날 이랍니다. 그러니 관목숲 숲속에 몸을 숨기시고 그중 어느 선녀가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잘 눈여겨보세요. 그랬다가 그 선녀의 치마를 몰래 숨겨두세요. 꼭 기억해두셔야 할 것은 선녀가 아무리 애원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새 생길 때까지는 절대로 치마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두실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겨 제가 필요하게 되시거든 이렇게 큰 소리로 세 번만 저를 부르세요. 사슴아 너를 부르노라 라고요. 이런 말을 남긴 뒤 사슴은 숲속으로 숨어버렸고 박씨 역시 기뻐하며 관목숲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박씨가 몸을 숨기고 나자마자 흰 옷을 입은 여덟 명의 어여쁜 선녀들이 호숫가로 사뿐히 날아 내려왔습니다. 호숫가로 내려온 선녀들은 거울처럼 맑은 호숫물 속에서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하며 목욕을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그 중 가장 나이 어린 선녀를 아내로 삼기로 마음먹고 조심스레 그녀의 치마를 숨겼습니다. 치마를 숨기고 나자마자 곧 선녀들 가운데 하나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근처에 있는 것만 같아 얼른 여기를 떠나는 게 좋겠어. 그러자 선녀들은 모두 서둘러 물 밖으로 달려 나와 옷을 입고는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만 여덟째 선녀만이 홀로 남아 치마를 찾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지요. 이때 관목 숲 속에서 박씨가 모습을 드러내며 선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치마는 내가 가져갔습니다. 난 그대를 사모하게 되었으니 내 아내가 되어주었으면 해요. 그대가 내 뜻에 따라주겠다면 말이지요. 선녀는 그의 뜻에 따르겠노라고 했습니다. 박씨 또한 잘생긴 젊은이로 그녀의 마음에 들었던 까닭이지요. 그러나 선녀는 먼저 자기 치마를 돌려달라고 정했습니다. 박씨는 치마를 내주지 않았고 이들은 서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당신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내 집이요. 바로 여기가 내 집이라오. 그가 호수 위 갈대숲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집 지붕은 드높은 하늘이고 사방의 벽은 여기 둘러싸인 산들이라오. 또 이 골짜기는 나의 창문이고요. 그러면서 박씨는 그녀의 손을 이끌어 골짜기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경치가 잇따라 펼쳐져 있어 마치 삼나 만상이 휘감아 놓은 주단위에 펼쳐진 듯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모든 산들이 저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 옷뚝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이 좋군요. 하고 아내가 말했어요. 그런데 비가 올 때면 지붕이 새지 않겠어요? 그건 그래요. 하고 박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젖은 옷은 마르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난 또다시 위대한 태양의 열기를 쪼일 수가 있게 돼요. 집이 좋아요. 하고 젊은 아내는 대뇌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좋지는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다가 그들은 숲속에 나있는 풀밭 위에 누워 곧장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박씨가 행복감에 젖어 눈을 떠보니 자신이 큼지막 하고도 호화로운 집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보았어요. 그곳에서 그는 자기 집 지붕이 기와로 덮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넓은 마당에는 여러 채의 별당이 세워져 있었고 곶간에는 조화살이 그득하였습니다. 또한 처마 아래에서는 몸집이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느릿느릿 옥수수 열매를 먹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당신께 드리는 제 혼인 선물이에요.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는 아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젠 저의 흰 치마를 내주지 않으시겠어요? 안 돼요. 하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그들은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들 부부는 어느덧 아들 조를 두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씨의 아내는 자기의 치마를 돌려달라고 다시금 남편을 졸랐습니다. 이 말에 박씨는 그럼하고 동의했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게다가 또 이제 와서 아이들을 버리고 어디 갈 것인가 하고 깊이 생각한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는 아내에게 치마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잠에서 깨어난 박씨는 자기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자기의 호수만이 동그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아내며 아이들 여러 채의 별채가 딸린 집이며 언제나 곡식으로 그득하던 곡간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이었던 양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자들이란 믿지 않을 테다. 이렇게 외쳐보았지만 그리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바로 이때 그는 사슴이 일러준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목청을 도두어 큰 소리로 불렀지요. 사슴아 너를 부르노라. 사슴은 당장 그의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셨더라면 당신을 위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거야 이미 지난 일이고 제가 당신을 도와드리지요. 이 호박씨 세 개를 가져가셔서 당장 심도록 하세요. 내일이면 호박이 자라서 하늘까지 닿게 될 거예요. 이 호박 덩굴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도록 하세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결코 아래를 내려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슴은 사라져버렸고 새아래 호박씨는 이튿날 정말 하늘나라 자랐습니다. 그리하여 박씨는 하늘나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는 또다시 사슴이 일러준 말을 깜빡 잊고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호박 덩굴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박씨는 땅위로 떨어졌습니다. 천만다행히 그리 높은 데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덕분에 팔다리가 부러지는 것만은 겨우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사슴을 다시 부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슴은 모습을 나타냈고 이번에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셨군요. 호박씨를 세 알 더 드리겠어요. 하지만 잘 기억해두세요.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시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저를 못 보게 되실 거예요. 박씨는 세 알의 호박씨를 다시금 땅에 심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호박이 자라 다시 하늘나라 까지 닿게 되자. 박씨는 귀하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늘나라에 닿게 될 때까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지요. 하늘나라 까지 다다른 뒤에 박씨는 잠시 숨을 돌리려고 하늘빛 땅 위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아름다운 집 한 채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집은 수많은 별채가 딸려 있었고 여러 채의 곡간과 담장을 두른 커다란 뜰을 갖추고 있었어요. 휴식을 취한 다음 박씨는 담장을 넘어 뜰 안으로 기어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는 그곳에 사랑하는 자기의 두 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기쁨에 넘쳐 그에게로 달려와 인사한 뒤에 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 기쁨에 들튼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오셨어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슬픈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어찌 너희 아버님이 땅 위에서 이곳 하늘나라로 오실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나 남편의 모습을 본 그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제게 화내지 마세요. 당신 자신한테 잘못이 있어요. 전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이전과 다름없이 사랑하고 제가 저의 치마를 돌려주십사고 청한 것은 저희 아버님의 뜻이었습니다. 당신은 제 치마를 제게 주지 않으셨어야 했어요. 바로 이때 한 노인이 뜰로 나왔습니다. 그는 다름아닌 박씨 아내의 아버지였어요. 바로 이 사람이 저의 지아비입니다. 딸은 이렇게 말하며 남편을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노인은 처음 만나게 된 사위가 그리 반갑지 않은 낯 이었어요. 지아비는 무슨 지아비야 하고 노인은 못마땅한 듯 내뱉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하늘나라로 올라올 만큼 지혜로우니 땅으로 내려갈 만한 지혜도 갖추고 있겠지. 확실히 신통한 재주를 지닌 젊은이 임에는 분명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딸을 순순히 데리고 가라고는 할 수 없지. 먼저 자네는 내가 내는 수수께끼 두 가지를 풀어야만 내 딸을 데려갈 수 있네. 또 사위들이 모두 옥황상재님 곁에서 일을 끝마치고 돌아온 후에 나의 맞사위가 내는 수수께끼도 풀어야 하네. 그러니 그 사이에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지금 자네에 대한 시험을 시작하겠네. 내가 곧 몸을 숨길 테니 자네는 날 찾아보게나. 뜰로 나가시게 되면요? 걸음더미 속에서 모이를 쫓고 있는 수탁이 눈에 띄실 겁니다. 그 닭이 바로 제 아버님이세요. 박씨는 뜰로 나가 수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하러 그런 짓을 하고 계십니까? 장인어른 걸음더미 속을 쪼고 계시다니요. 수탁은 본래대로 장인의 모습으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음 이번에는 용쾌 알아맞추었다만 다음번에야 어찌 알아맞추겠는가? 이번에는 아버님이 검은빛에 살찐 수태지로 모습을 바꾸어 바로 저기에 있는 곡관 뒤에 숨어 계실 거예요. 박씨는 곡관 뒤에 있는 검은 수태지를 찾아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서 또 무얼 하고 계세요 장인어른 어르신네 곡관 밑동을 봐서 무너뜨릴 셈이세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수태지는 다시 본래의 장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아 이번에도 잘 알아맞췄군 그래 하지만 내 맞사위가 내는 수수께끼는 얼마나 잘 알아맞히나 어디 두고 보게 얼마 안되어 노인의 일곱 사위가 모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맞사위더러 박씨에게 무엇이든지 좋으니 수수께끼를 하나 내보라고 제안했어요. 제가 화살을 당길 테니 박씨더러 그 화살을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보라고 하십시오. 하고 맞사위가 말했습니다. 염려 마세요. 우리 둘이서 힘을 앞에 해결해보아요.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그런 다음 맞사위가 활시위를 당겨 화살이 날자마자 박씨의 아내는 송골매로 모습을 바꿔 화살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을 본 맞사위는 독수리로 변해 송골매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독수리한테 잡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송골매는 화살을 놓아버렸습니다. 땅 위로 떨어지던 화살은 때마침 지나가던 어느 이름 높은 양반집 아들의 머리에 꽂혔습니다. 어찌 되었든 마찬가지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맞사위가 말했습니다. 결국 내 화살이 땅에 떨어졌으니 우리는 자네에게 처제를 내줄 수 없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살이 땅위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양반집 아들의 뒷머리에 꽂혔노라구요. 아내가 박씨에게 귀띔해 주었고 박씨는 그대로 따라서 말했습니다. 음 그렇다면 좋아 하고 박씨의 말을 듣고 난 뒤 맞사위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약조한 바에 따르면 자네가 화살을 내게 가져와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되어 있네. 그러니 땅으로 내려가 화살을 내게 가져다 주게. 그분들께 말을 한필 달라고 청하세요. 하고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아름다운 말들을 여러필 가져오거든 몸집이 작고 털이 거칠게 나있고 등이 굽은 몸이 성치 못한 말을 달라고 하세요. 그 말은 뒤편 외양간에 있습니다. 박씨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노인과 사위들은 아무 자개도 쓸모없는 말을 고른 데 대해 그를 비웃어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이 말은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박씨가 말 등에 앉자마자 눈 깜짝할 새 말은 하늘나라에서 곧장 양반의 집까지 아주 수월하게 날아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들을 잃어 상을 치르는 중이었고 모두들 슬피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곡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박씨가 물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들이 활기에 넘치고 명랑하고 건강하던 그이가 글쎄 방금전에 쓰러지더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죽은 사람이 되어 누워 있지를 않습니까? 이 집 사람들 가운데는 아들이 화살을 맞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살은 아주 가늘다란 데다가 화살 전체가 젊은이의 몸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던 까닭이지요. 일이 그리 되었군요. 하고 박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댁 아드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드님을 소생시켜드리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모두 나가 계셔야 합니다. 저와 아드님만 남겨두시고요. 홀로 남게 되자 그는 조심스레 가늘다란 화살을 뽑아냈습니다. 그러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젊은이는 당장 되살아났어요. 젊은이의 집이 온통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넘쳐 흘렀음은 말할 다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씨는 당장 그날로 하늘나라로 되돌아가려 했지요. 하지만 기쁨에 들뜬 젊은이의 가족은 이렇듯 귀한 손님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사흘식이나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박씨는 그들에게 떠나지 않으면 안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이 집 식구들과 작별한 뒤 박씨는 자기 말에 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박씨가 맞사위에게 말했어요. 사태가 이쯤 되고 보니 박씨를 그의 아내와 함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가족들은 박씨더러 이곳 하늘나라에 남아서 살라고 하면서 모두들 한사코 말리는 것입니다. 땅으로 돌아가 보아야 무얼 하겠는가. 그곳에는 친척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없지 않은가. 우리와 함께 남아 있겠다면 우리가 옥황상재님을 모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주선해 줌세. 그러면 자네도 만족할 걸세. 잠시 생각해 본 박씨는 아내와 의논한 뒤에 하늘나라에 머물러 살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기다리는 동안 박씨는 옥황상재를 시중들고 있는 아내를 따라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다녔어요. 이들은 함께 용을 타고 다녔는데 그의 아내는 작은 대리석병에서 물을 흩뿌려 땅위에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조선 땅위를 날고 있을 때 박씨는 그곳을 가리키며 아내에게 외쳤어요. 바로 여기가 조선이요. 여기는 한양이고 또 여기는 평안도고요. 바로 저기 좀 봐요. 바로 우리의 정다운 호수야. 내가 떠나온 후에 호수물이 참 많이도 줄어들었군. 병에서 물을 좀 많이 꺼내 호수에 뿌리구려. 아내는 그의 부탁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박씨는 아내에게 물을 낚이지 말고 더 많이 뿌리라고 했어요. 아내는 좀 더 뿌렸지만 박씨는 여전히 흡족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서 대리석 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는 서로 병을 달라느니 못 주겠다느니 하고 장난을 치다가 그만 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병은 나무꾼이 살던 백도산의 분화구 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화산의 불이 꺼져버렸고 그 분화구 속에는 대룡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 호수로부터 압록강 두만강과 송화강이라는 세 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옥황상재는 박씨의 아내를 아끼던 터라 크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곁에서 시중되던 일을 그만두게 하고 그녀의 남편에게도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이와 같은 일이 없이도 만족해할 것이니라 이들의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리하여 박씨와 그의 아내는 오늘날까지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질투 때문에 옛날에 어느 선비가 책에 담긴 어렵고도 심오한 내용들을 모두 터득한 후에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그는 점쟁이 한테 들러 자기가 어떤 자리에 시험을 보면 붙겠는가 를 물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점쟁이가 말했어요. 어떤 자리에 시험을 지를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부터 생각하시오. 무엇보다도 과거를 보기 전에 현명한 아내를 얻는다면 가장 좋겠소. 만일 갑작스레 아내를 얻는 것이 어렵다면 혼인 약속이라도 하도록 하시오. 만일 그것조차 어려운 일이라면 선비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찾아 그녀에게 무엇이든지 좋으니 정표로서 물건을 하나 달라고 부탁하시오. 이런 말을 가슴에 간직한 채 선비는 길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도중에 선비는 호화롭게 지은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대신을 지낸 적이 있는 양반이 살고 있었으며 그에게는 혼약을 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선비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주인은 선비를 맞아들여 손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녁 무렵 선비는 산책을 하다가 집주인의 딸이 한문을 배우고 있는 서당 서당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 서당에서 혼자 그 공부를 하고 있던 이 집 딸을 발견하고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쟁이가 제게 이르기를 과거를 보기 전에 혼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그대를 제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하온아 저는 당신을 제 지하비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퇴직한 대신의 딸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참 유감스럽군요. 하고 선비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나와 혼인을 약속한 사이가 되어줄 수는 없겠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오. 선비님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니 그건 참 슬픈 일이로군요. 하온아 선비님과 혼약을 하여 언젠가 선비님의 아내가 된다면 제 목숨은 한층 더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정 그러시다면 저에게 무엇이든지 좋으니 정표를 하나 주지 않으시겠소. 그 말에 옛 대신의 딸은 크게 웃으며 선비에게 자그만 종이 쪽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누런색이 칠해진 개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정표로 종이를 받아든 선비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점쟁이가 예언한 대로 선비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제일 좋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벼슬이 높은 대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선비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삼으면 어떻게 했느냐고 청혼을 넣었습니다. 선비는 이 혼담에 아주 의기양양하여 선뜻 동의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홀레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치르고 넘어가야 할 어떠한 시험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가 혼인을 약속한 낭자를 보지 못한 채 홀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겨우 홀레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신부와 얼굴을 마주하고 둘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얼굴 모습을 본 선비는 놀라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의 신부는 얼굴이 못생긴 데다가 희뜩 치켰뜬 눈은 흰자위가 잔뜩 드러나 보였습니다. 게다가 절름발 위에 곰보였던 것입니다. 그러게 홀레식 전에 제 얼굴을 못 보도록 서방님을 말린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신부는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다지? 선비는 아무런 대꾸 없이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새우다가 그렇게 앉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잠을 깬 선비는 소름 끼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부가 목이 잘린 채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선비가 뒤늦게 신부의 추한 모습을 보고서 신부를 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비는 신부의 죽음에 대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조장하는 것밖에 달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믿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선비가 그 공부를 해온 과정을 계속 지켜보아 온 노스승만은 예외였습니다. 여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 노스승은 임금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고는 임금에게 선비의 사형을 열흘만 연기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열흘 후에는 선비의 무죄를 입증해 보이겠노라구요? 그렇게 하도록 하라. 임금이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만일 열흘 후에 무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대 또한 그 선비와 함께 사형에 처하겠노라. 노스승은 감옥에 갇힌 선비를 찾아가 무엇이든지 좋으니 그의 정당함을 증명해줄 증거를 갖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제겐 그러한 증거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누런개가 그려진 이 작은 종이뿐입니다. 점쟁이가 제게 이르기를 제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거든 제 아내가 되어주거나 아니면 혼약을 해달라고 청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이를 거절하거든 그 여인에게 정표라도 달라고 청하라고 해 받은 것이 이 그림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여인이 제게 준 것입니다. 노세승은 이 조그만 그림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세승은 아흘의 동안이나 그 그림을 갖고 다니며 궁리해 보았지만 아무런 좋은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노세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아내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온 장안에서 소문난 수다쟁이였기 때문이지요. 그녀가 어찌나 이야기를 과장하여 퍼뜨리고 다녔던지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라면 넌더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노세승의 아내가 근엄하고도 선량한 자기 남편을 궁지에 빠뜨린 일은 이미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노세승은 어느 날인가 앞으로 영원히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한 열흘째 날을 하루 앞둔 날 저녁에 노세승은 아내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사태는 엎질러진 물격이 되어 이를 돌이킬 수 없게 되었소. 날이 새면 나는 저영당하게 될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그러고는 노세승은 종이에 그려진 그림 이야기까지도 빼놓지 않고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내일까지 아무 말 안고 계실 만큼 어리석지 않으신 것이 유감이구려 하고 아내가 노세승에게 말했어요. 그랬다면 적어도 당신처럼 어리석은 양반을 치아비로 모시고 사는 것은 면할 수 있었을 텐데 말씀입니다. 노세승은 아내가 하는 말을 절대로 말대꾸하지 않기로 결심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도 잠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을 이었어요. 당신같은 바보 양반이나 모르고 계시지 그 선비의 신부가 자기 하인을 사랑했었다는 사실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랍니다. 그 하인의 이름이 바로 누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서 그자를 잡아들여 그가 질투 때문에 선비의 신부를 죽여놓으라고 자백할 때까지 그를 혼내도록 하세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하인을 붙잡아다 주리를 틀며 고문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질투 때문에 선비의 신부를 살해했노라는 자백을 받아냈지요. 그리하여 그 하인은 사형을 받았고 선비는 자유의 몸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정숙한 아내 예작부터 궁궐들에는 돌로 된 소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늘에서 돌로 만들어진 술잔 하나가 내려와 이 소반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그 술잔을 집어들려 했지만 술잔은 소반에 딱 붙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술잔을 소반에서 떼어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사흘간의 기한을 정해주고 그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 기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대신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도 바로 이 무렵 한양에 머물고 있던 이름난 도사가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술잔을 들어 올리는 일은 항상 지하비를 지성으로 섬기는 여인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신하들은 이 말을 임금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지하비를 지성으로 섬겨온 여인들을 모두 불러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씨란 사람이 이런 소문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때가 왔구나. 하며 그는 거리를 온통 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이 나라를 통틀어봐도 정숙한 아내라면 내 아내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으니 말이야. 그런데 윤씨의 여동생이 그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사가 한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사실을 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버니께 꼭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이 일은 모두 계략일 뿐이래요. 실제로는요. 정을 주고 지내는 새 서방이 아홉 명쯤 되는 그런 여인들을 찾고 있는 거래요. 뭐라고? 하며 윤씨는 크게 실망해서 외쳤습니다. 그라고는 자기 아내에게 이 슬픈 소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요는 기분이 몹시 불쾌하다는 거요. 글쎄 임금님이 아주 값진 선물을 내리실 거라고들 하길래 그것으로 우리가 단숨에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게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난데없이 자그만치에 한 번에 아홉 명씩이나 사랑하는 그런 여인을 찾는다고들 그러지 뭐요. 그렇다면 스님들 같은 사람 말인가요? 하고 머뭇거리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런가 보 헌데 어떻게 한다지? 일이 그리 되었다면 마음 놓으세요. 그 값진 선물은 우리 것이니까요. 어떻게 말이요? 윤씨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여동생이 들어오는 바람에 부부는 얼른 입을 다물었지요. 자기네 부부끼리의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섭니다. 여동생은 이번 일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자기가 잘못한 게 확실하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실제로는 지아비에게 아주 성실한 여인을 자꾸 있노라고 말입니다. 이후에 윤씨가 자기 아내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하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윤씨는 다른 남편들처럼 자기 아내의 덕행에 대해 침묵을 지킨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편 그러는 동안 임금이 정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한양의 모든 거리와 광장에는 혼인한 여인이란 여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들어 이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절을 입증하고자 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윤씨의 아내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찌나 백백히 들어섰던지 앞쪽으로 해치고 나갈 도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다른 많은 아낙네들과 함께 사람들이 좀 적게 모여 서있는 어느 골목에 서있었습니다. 임금이 잠을 깨어 혼인한 여인들이 모두 모여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나라 안에 덕행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다며 무척 만족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해진 시각이 되자 돌로 된 술잔이 놓여져 있는 소반 쪽으로 선뜻 나서는 여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마다 자기 차례가 오면 아주 상냥한 태도로 자기보다 나이든 여인에게 차례를 양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 차례는 어느 결행가 왕비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는 긴장감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이가 지긋하게 든 한 여인이 사람들 틈에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여인은 위아래 모두 흰 소복 차림이어서 상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몹시 빽빽히 들어섰음에도 이 여인은 돌로 된 소반 쪽으로 수월하게 뚫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하늘로 높이 치켜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당신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증인이시옵니다. 19회 동안 저는 지아비를 잃고 홀로 지냈습니다. 저는 지아비가 살아있을 때에도 정숙한 아내였으며 지금까지도 지아비에게 정절을 지키는 정숙한 아내이옵니다. 이렇게 말한 후 그녀는 몸을 잃으며 돌소반 쪽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술잔을 잡았습니다. 술잔은 조금 흔들렸지만 소반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이 등 과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언젠가 아주 잘생긴 남정내를 만난 적이 있사온데 제 평생에 단 한 번 나쁜 마음을 품고서 그의 얼굴을 바라본 적이 있사옵니다. 이렇게 말한 뒤 과부는 다시 소반 쪽으로 다가가 술잔을 쥐었습니다. 그러자 술잔은 소반에서 떨어져 들어 올려지는 것이었어요. 과부에게는 아주 값진 선물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모여섰던 여인들은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런 나쁜 마음을 품은 적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은 미처 몰랐지 뭐예요? 하고 말입니다. 공부보다는 일 어느 집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좀 미련스럽고 글재주도 모자라 아예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우는 슬기롭고 글재주가 뛰어나 서당에 보내 공부를 하게 했지요. 날마다 아침이 되면 형은 외양간에서 소를 몰고 들러 나가고 아우는 책을 들고 서당에 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늘 일만 하고 아우는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었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형이 새그머니 심술이 나서 일은 나가지 않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오냐 무슨 말인지 해보아라. 아우는 일을 안 시키고 왜 저만 자꾸 부려먹습니까? 저도 이제는 일은 그만하고 공부나 하겠습니다. 저도 아우처럼 서당에 다니게 해주십시오. 오냐 네 소원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렴 오나 아버지는 선뜻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형도 아우처럼 서당에 다니게 해주었지요. 형은 일을 할 때와는 달리 깨끗한 옷을 단정히 입고 또 책을 옆구리에 낀 채 서당으로 나갔습니다. 서당 서당에는 무서운 회초리를 든 훈장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는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아 글을 읽어야 합니다. 만일 그때 잠깐이라도 견운을 살피거나 딴 말에 소곤 거리다가는 당장에 훈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지요. 네 이놈 하라는 글공부는 않고 웬 게으름이냐. 썩 나와서 종아리를 걷지 못할까. 그러면 꼼짝없이 앞으로 불려나가 종아리를 걷고 호된 매질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형은 하루종일 서당에 갇혀 글을 읽자니까 지루하고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쉬고 싶으면 쉬어가며 마음 놓고 살았는데 정작 글공부를 하려니까 여간 따분한 노릇이 아니었어요. 아 공부라는 것이 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이 드는 구나. 형은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로 일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형은 공부를 마다하고 아버지에게 빌었습니다. 괜히 아우를 시세마다 혼이 난 것이지요. 오냐 그렇게 하렴 무나 아버지는 또 선선히 그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형은 다시 신바람이 나서 소를 몰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랴 이랴 하고 소리 높여 소를 몰다 이따금 소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놈의 소 정 말을 안 들으면 서당에 보내 글공부를 시킬까 너 왼종일 꼼짝 않고 글만 한번 읽어볼래 하며 호통을 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을 알아듣고 겁이 나서 고분고분 잘 따랐다고 합니다. 돌팔매로 외꾼을 쓰러뜨린 사람 참돌이는 홀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품파리로 간신히 살아가는 터라 참돌이는 나이가 차도 남들처럼 서당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날마다 서당에 가서 하늘 천당지를 배울 때 참돌이는 외톨이로 쓸쓸한 하루해를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덧 참돌이는 씩씩한 젊은이가 되었으나 낱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눈 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돌이에게도 한 가지 재주가 있었어요. 다름 아닌 돌팔매질 이었습니다. 참돌이라는 이름도 그 때문에 지어진 것인데 그는 어릴 때부터 워낙 돌팔매질을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품파리를 가버리신 뒤 혼자 집을 보는 때라거나 혹은 딴 아이들이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을 때면 참돌이는 흔히 돌팔매질로 일거리를 삼았습니다. 소나기에 꽉 잡히는 단단하고 반들반들한 돌멩이를 골라주고 무엇이든 무엇이든 겨냥이 번개같이 팔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날아가는 새를 맞춰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늘 걱정이 많았어요. 어머니는 이따금 아이고 이놈아 너는 장차 무엇을 하려고 돌팔매질밖에 모르느냐 하고 참돌이를 탓하곤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배운 것이라고는 돌팔매질밖에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큰 근심거리 였습니다. 그러나 참돌이는 태연했습니다. 돌팔매질을 해서도 얼마든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땀 흘려 농사를 짓는 동안 참돌이는 돌멩이를 한 짐 짓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날쌓게 돌팔매질을 해서 사냥을 했습니다. 노루도 잡고 토끼도 잡고 또 꿩이나 산비둘기들도 떨어뜨렸습니다. 워낙 돌팔매질이 뛰어나서 한 번 눈에 띈 짐승은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 벼랑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다 건너 섬나라 외군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온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외군은 닥치는 대로 고을을 침략해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로 서울로 쳐 올라가기에 바빴지요. 드디어 진주성에도 외군이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성을 내워 외군은 사나운 기세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참돌이는 돌멩이만한 짐 잔뜩 지고 진주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겁도 없이 성 위에 올라 개미떼처럼 쳐들어오는 외군을 노려봤습니다. 외군은 긴 칼을 번뜩이고 조총을 쏘아 대며 날뛰었으나 참돌이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돌멩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참돌이는 고함을 지르며 날쌉게 돌팔매를 날렸습니다. 순간 쏜살같이 날아간 돌멩이는 맨 앞장을 선 외군의 이마를 때렸습니다. 외군은 억하고 비명을 내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참돌이의 돌팔매는 총알이나 화살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백발백중 돌팔매를 날렸다 하면 어김없이 외군이 하나 쓰러지곤 했습니다. 진주성 싸움에서 참돌이는 혼자서 돌팔매질로 외군을 무려 이백여 명이나 쓰러트렸다고 합니다. 게으름뱅이 팔자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게으름뱅이가 하루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가만히 놀고 지내면서도 배불리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물어보려는 것이었어요. 신수 좀 봐주시오. 게으름뱅이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지 점을 쳐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예, 그러지요. 점쟁이는 따네 점잔을 빼며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무얼하고 중얼 중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어허 운수 대통이네 다고난 팔자여 하고 떠들썩하니 말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무슨 점괴가 나왔는데 그러시오. 게으름뱅이가 궁금해서 다그쳐 물었습니다. 글쎄 내 말 좀 들어보. 내 이날이 때껏 숱한 사람들의 점을 저었지만 임자처럼 운이 좋은 사람은 처음이오. 평생 누워먹고 살 팔자인데 더 말해서 무엇하리오. 가만히 누워있어도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온다. 이 말이오. 점쟁이가 마치 앞날을 훤히 내다보는 듯 말했습니다. 참 말이오. 게으름뱅이가 다짐을 하며 물었어요. 어허 이런 고얀 일이 있나 그러면 내 점이 신통치 않다 그 말이오. 아이고 아닙니다. 그럴리가 하도 고마워서 해본 소리지요. 하여간 그 말만 대상같이 믿겠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부쩍 신바람이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누워서 먹을 국리만 했습니다. 어느 가을 가을날 게으름뱅이는 큰 배나무 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쳐다보니 그 배나무에는 탐스런 배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게으름뱅이는 갑자기 그 배를 한개 맛보고 싶어졌습니다. 옳지 점쟁이가 평생 누워먹을 발자라고 했으니 가만히 누워있어도 저절로 배가 내 입으로 들어올 테지. 게으름뱅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 배나무 밑에 입을 쩍 벌리고 번듯이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따금 잘 익은 배가 하나 둘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게으름뱅이의 입 안으로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곳에만 여기저기 뚝뚝 떨어져 나뒹굴었지요. 그런데도 게으름뱅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냥 그렇게 드러누워 있기만 했습니다. 점쟁이가 일러준 제 팔자만 굳게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게으름뱅이의 삼촌이 그곳을 지나가다 그 꼴을 보고 아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하고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나 한 개 맛보려고 이러고 있지요. 게으름뱅이가 말했습니다. 어허 배를 맛보려면 손으로 따먹어야지 그러고 있으면 어쩌나 삼촌이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게으름뱅이는 아닙니다. 점쟁이가 저는 평생 누워먹을 팔자라고 했는데요. 하고 말했지요. 어허 그렇지 않다니까 아무리 누워먹을 팔자라고 해도 머리를 쓰고 손을 움직여야 무엇이든 제 입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가 배를 따먹어봐. 어느 쪽이 빠른가. 삼촌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게으름뱅이는 마지못해 마지못해 슬그머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배나무 위로 그리고 배나무 위로 올라가 한 손에 뻗쳐 큼직한 배를 하나 따서 내려왔지요. 입을 잔뜩 벌린 채 가만히 누워있기보다는 훨씬 수월한 노릇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농사를 지을 철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날마다 들에 나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뱅이는 여전히 빈둥거리며 놀 줄밖에 몰랐지요. 하루는 또 삼촌이 찾아와 아니 바쁜 농사철에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한가히 놀기만 하느냐 하고 꾸짖었습니다. 평생 누워 먹을 발자인데요 뭘 게으름뱅이가 말했지요. 뭐라고 야 이놈아 아무리 평생 누워 먹을 발자라고 해도 사람이란 일을 해야 사람 노릇을 나는 게야 땀을 흘릴 줄 알아야지 삼촌이 다시 크게 꾸짖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요. 게으름뱅이는 비로소 괭이를 메고 들러 나갔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밭을 갈고 걸음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가을이 되자 그의 밭에도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그 농사로 잘 살았답니다. 양반을 잃은 이름 이름 대신에 부르는 그의 호였어요. 하루는 이 봉이 김선달이 개울에서 개를 잡고 있는데 한 양반이 그 개울을 건너려고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하고 돌아보니 익히 아는 얼굴이었어요. 거만하고 인색하기로 소문이 난 양반이라 김선달은 늘 그를 안이곱게 여기며 틈만 있으면 골탕을 먹이려고 벼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양반은 가쓰고 도포입고 가죽신 신고 잔뜩 거드름을 부리며 다가와 여보게나 내 삭슨 줄터이니 나를 업고 좀 건너주게나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소나기가 쏟아지고 난 뒤라 게울에는 벌건 흙탕물이 콸콸콸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지요 삭슨 얼마나 주시려오 김선달이 말 했습니다. 한 잎 주지 두 잎은 내셔야 지요 이 사람아 몇 발자국 걷지 않아도 금방 건널 게울인데 두 잎은 너무 과하이 한 잎에 가세 한 잎은 실소 이런 벌이는 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때 많이 받아야지요 두 잎도 싼 줄 아시요 김선달은 김선달은 끝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양반은 알았네 두 잎 줄 테니 건너가세 하고 마지 못한 듯 말했습니다. 김선달은 양반을 업고 게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게울한 가운데 이르자 김선달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 발의 물속에서 더듬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내리셔야 되겠소 하고 등 뒤에 업힌 양반에게 말했습니다. 양반은 깜짝 놀라 아니 거 무슨 소린가 나더러 이 흙탕물 속에 뛰어들란 말인가 하고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예 지금 내 왼쪽 발밑에 큰 잉어가 한 마리 잡혔는데 장에 가서 팔면 아무리 못 받아도 단잎은 받을 테니 이 잉어를 잡아야겠소. 김선달은 시체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어허 이런 변이 있나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건너게. 양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소. 없는 싹 두잎보다는 이 잉어를 잡아 단잎을 벌어야겠으니 어서 내리시오. 김선달은 마치 금방 손을 놓아버릴 듯이 재촉을 했습니다. 양반은 기가 막혀 알았네 삭스 더 줄 테니 어서 건너가세 하고 달랬습니다. 얼마나 더 주겠소. 세잎 주지. 세잎은 안 되겠소. 잉어를 잡아 단잎을 벌어야지. 김선달이 손을 풀 듯하자 양반은 질겁을 해서 단잎 주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때서야 김선달은 못 이긴 채 하고 한 발로 물장구를 치며 그 잉어 놓치기 아깝네 좋아 라고 꼬리를 치며 도망가는 꼴 좀 보라고 워낙 큰 놈이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그 발 밑에 참말로 큰 잉어가 한 마리 잡혀있었는 드시 말입니다. 내를 다 건너자 양반은 꼼짝없이 김선달에게 단잎을 뺏기고 말았답니다. 채비꽃 피는 늪 한양에 나라의 물건 가격을 매기는 벼슬을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도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동원 이라 했습니다. 젊은이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도라지 사요 한 다발에 한 푼이요. 신두는 물건값을 매기는 관리였으므로 그것이 도라지가 도라지가 아니라 값비싼 인삼이란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자네 물건을 광주리째 살 테니 가지고 날 따라오게. 동원은 그의 집에 광주리의 물건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광주리 속에 백다발이 들어 있었으므로 그 값으로 백푼을 받았지요. 값을 치른 다음 신두는 동원에게 점심밥을 대접하고는 작별인사로 이런 말을 한 뒤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네한테 그런 뿌리가 있으면 좀 더 가져오게나 내가 다 사줄 테니 잊고 말굽쇼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땅에 심지도 않았는데 저희 밭을 온통 뒤덮고 있답니다. 있는 걸 전부 가져오게나 이 씨는 밭에 난 것을 소 씨의 집에 모두 실어 나르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신두는 자기 집 창고를 이 인삼들로 가득 채웠어요. 이것을 모두 팔자 신두는 삼천만 냥을 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두가 동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가족이 누구누구 있는가? 어머님과 저뿐입니다. 이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원한다면 자네에게 내 딸을 줌세. 그게 정말이십니까? 동원은 기뻐하며 이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신다면 제게 따님을 주십시오. 동원과 그의 어머니는 신두의 집으로 옮겨왔고 두 젊은이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동원은 상품이 지나칠 정도로 순박한 사람이어서 그의 젊은 아내는 그에게 이처럼 화를 내곤 하였습니다. 당신 나이 또래의 남정네들은 골패놀이를 하기도 하고 무희들 뒤를 쫓아다니기도 합니다만 당신은 마치 곡식 가마니처럼 그저 내내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구려. 그러자 장인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그건 맞는 말일세 자넨 나가서 좀 재미있게 지낼 필요가 있네. 자 내가 백량을 줌세. 동원은 음내로 나가 온 음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고작 단 두 푼을 쓴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두 푼이란 국수 두 그릇을 먹은 값이었습니다. 아내는 두 푼 이상은 쓸 줄 모르는 그런 남편에게 시집 왔다는 사실을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원도 차츰 돈을 쓰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어느새 하루 저녁에 천냥씩 쓸 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장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만양이나 써버렸네 이제 중국으로 가서 비단을 사오도록 하게나 그것으로 우리가 장사를 하면 한미천 잡게 될 걸세. 그러면서 장인은 그에게 비단을 사오라고 천만양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건너간 동원은 첫 번째로 만난 무희에게 돈을 다 주워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게 어찌 된 셈인가 돈을 모두 무희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께서 제게 다시 천만양을 주신다면 비단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은 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동원은 중국으로 떠났고 다시 먼저번에 그 무희에게 돈을 몽땅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말했어요. 돈을 또 무희에게 주었습니다. 허나 장인어른께서 다시 한번 제게 천만양을 주신다면 비단을 사오겠어요? 신두는 더 이상 갖고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고에서 천만양을 몰래 꺼내와 그 돈을 사위에게 주었습니다. 동원은 길을 떠났고 다시금 이전에 그 무희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작별을 고해야겠소 하고 동원이 그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더는 만날 수 없을 거요. 당신께서는 저에게 그처럼 아낌없이 많은 돈을 주셨습니다. 하고 그에게 무희가 말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 역시 당신께 기념으로 무엇인가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보석들을 모두 펼쳐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디 골라보세요. 보석상자 한 귀퉁이에는 주먹만한 크기에 평범한 푸른색 돌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돌에는 구멍이 네 개가 있었는데 구멍 하나는 좀 컸고 다른 세 개의 구멍은 좀 작았습니다. 바로 이 돌을 갖겠소 이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복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값진 것을 고르셨습니다. 이 돌 위에 쓰여져 있는 글을 보세요. 지난이라고 쓰여 있지요. 이 말을 입 밖에 내쉬기만 하면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당장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원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긴 뒤 돌을 갖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원이 자기 집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 그는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있던 한 무리의 남정래들과 무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또한 초대하였지요. 초대에 대한 답례로 이 씨도 그들을 접대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푸른색 돌멩이를 탁탁 두드리자 돌멩이 돌멩이 속에서 진안이라는 처녀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씨가 말했어요. 나는 이 자리에 궁전을 짓고 그 안에 맛있는 음식들을 가득 차려놓도록 하고 싶구나. 진안은 돌멩이 속으로 사라졌고 그 속에서 그녀 대신 세 명의 노인이 호박을 각각 하나씩 들고 나타났습니다. 노인 하나가 호박을 두드리자 아주 화려한 궁궐이 세워졌습니다. 다른 노인이 호박을 두드리니 이번에는 궁궐 안에 필요한 모든 가구며 하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노인이 호박을 두드리자 각가지 음식들이 상 위에 차려졌습니다. 이윽고 잔치는 시작되었고 사흘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동원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자네 때문에 자네 장인께서 감옥에 갇히셨다네 무슨 일로 감옥에 갇히셨단 말인가 자네 장인어른께서는 국고에서 천만양을 빌려 쓰셨는데 그걸 갚질 못하셔서 갇히게 되신 걸세 지금 그 돈은 이자까지 합쳐서 이미 삼천만양이나 된다네 이 말을 들은 이씨는 잔치를 중지하고 지난을 불러 모든 것을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도록 한 다음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굶주린 낯에 남루한 옷차림을 난 아내가 그를 맞았습니다. 집을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집은 온통 허물어져 있었어요. 비단을 가져오셨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질 못했소. 돈을 모두 무의에게 주워버렸거든. 가엾은 아버님께선 감옥에 갇혀 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내게 돈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소. 그런데 뭘 좀 함께 먹는 게 좋겠소. 하고 동원이 말했습니다. 집에는 먹을 거라곤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아내가 대답했지요. 그러자 그는 곧바로 장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래 비단은 사왔는가? 아니요. 전 그 돈을 모두 무의에게 주워버렸습니다. 장인어른 댁은 다 허물어졌고 지금 우리에게 먹을 거라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 되었건 그래. 어쨌든 난 자네에게 빚을 진 사람이네. 하고 장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내 옷을 가져다 팔아서 먹을 것을 사도록 하게나. 그보다는 어르신네를 구해드리려면 돈을 어디에 갖다 내야 하며 금액은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관절 자네가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동원은 그제서야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동원은 나라의 돈을 갖다 갚아 장인을 자유의 몸이 되게 했어요. 그들의 집터에는 훌륭한 궁궐이 세워졌고 그곳에서 그들은 매일같이 가난한 이들에게 돈과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읍래에는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동원과 그의 장인이 아마도 사람들 집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 같다구요? 아니면 대체 어디서 그처럼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문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설사 그가 도둑질을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고 임금에게 영의정이 고했습니다. 그와 같은 불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게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돈을 그처럼 낭비하는 사람은 나라의 장래의 위험한 자일 것이옵니다. 그러니 그의 가문을 모두 멸하심이 좋을 듯 하옵니다. 임금은 이 말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병졸들은 동원과 그의 장인 그리고 그의 아내를 체포해 감옥에 가두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병졸들이 동원의 궁궐을 포위하자 동원은 진안을 불러서 궁궐과 자기네 가족 모두를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명했습니다. 자기네들 처럼 권세 있고 현명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었다는 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목숨을 해치려고 드는 고장에서는 멀리 데려가 달라고 말입니다. 명을 받은 진안이 돌멩이 속으로 사라지자 그 속에서 새 노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노인이 호박을 두드리자 궁궐이 높이 솟아 올랐어요. 두 번째 노인이 호박을 두드리자 궁궐은 구름이 떠 있는 곳까지 드높이 솟았습니다. 세 번째 노인이 호박을 두드리자 궁궐은 완전히 그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동원은 땅 위에 자기네 궁궐을 세우기 위한 장소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고른 뒤에 이미 그곳에 궁궐을 세웠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늘 위에 머물러 있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이전에 그의 궁궐이 서있던 곳은 지금은 늪지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늪에는 봄이면 제비꽃들이 피어나곤 하는데 그런가닥에 이 늪은 제비꽃 늪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꿈 해몽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점쟁이가 살았는데 그는 꿈 해몽 을 잘 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무슨 꿈이라도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신통하게도 꼭 알아맞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어떤 사람이 잔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한번 다뤄봐야지 하고 하루는 점쟁이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시오 해몽을 잘하신다기에 일부러 찾아왔다오 내 꿈도 좀 해몽을 해주시오 그럽시다 그려 무슨 꿈인데 그러시오 어디 이야기나 해보시오 점쟁이가 말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젯밤 꿈에 내가 헌 대바구니를 하나 얻는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징조일까요? 그 사람은 그런 꿈을 꾼 것도 아니면서 일부러 꾸며서 그렇게 말 했습니다. 점쟁이가 어쩌나 보려고 한 짓 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쟁이는 서슴지 않고 오늘은 자칫하면 매를 맞을 꿈이요. 만일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고 혹시 바깥에 나가게 되면 몹시 매를 맞을 테니 조심하시오. 하고 일러 주었습니다. 예 잘 알겠소. 그 사람은 건성으로 이렇게 대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그 말이 마음에 캔기어 그날은 하루 내 전연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만 갇혀 지냈습니다. 물론 해질 무렵까지 아무런 탈도 생기지 않았지요. 그런데 저녁때가 되자 갑자기 이웃집 사람이 살인문 밖에서 어서 이리 좀 나와보시오 하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언급결에 아니 왜 그러시오 하고 물으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웃사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다짜고짜 당신이 당신이 흑담장을 어떻게 쌓았길래 그것이 무너져 우리 송아지를 죽이고 말았소 어서 우리 송아지 살려내 하고 소리치며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뺨을 쳤습니다. 과연 그 점쟁이의 말대로 잠깐 바깥으로 나간 것이 탈이 되어 몹시 매를 맞고 만 것이었습니다. 거의 이상하지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일부러 지어서 한 말인데도 점쟁이의 말이 그처럼 신통하게도 들어맞았다니 그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이튿날 다시 점쟁이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간밤에는 좀 낡은 대바구니를 하나 얻는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징조일까요? 물론 이번에도 꾸며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쟁이는 또 그러시오 오늘은 별 탈이 없겠구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저 그렇고 그런 날이요 하고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말대로 그날은 아무런 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 날 또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오늘은 무슨 꿈을 꾸었소? 점쟁이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새 대바구니를 넣는 꿈을 꾸었지요. 그 사람이 또 꾸며서 말했습니다. 그러시오. 그러면 오늘은 떡을 실컷 얻어먹겠구려.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그 사람은 난데없이 찰떡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시집간 딸이 10년 만에 친정에 오면서 찰떡을 한소코리 해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그 사람은 다시 점쟁이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모두 일부러 꾸며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하여 그처럼 해몽을 잘하시오. 그건 이렇지요. 비록 당신이 꿈을 꾸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을 그렇게 했으니 그것은 당신이 꾼 꿈이나 다름이 없는 거라오.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모두 당신에게 관계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모름지기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삼가야 하는 거지요. 자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헌 대바구니는 이미 쓸모가 없게 된 것이니 그런 것을 얻어봐야 필경 내팽개치거나 발로 지빕을 게 아니요. 또 좀 낡은 대바구니는 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끼지도 않게 마련이고 그 다음 세바구니는 맛난 떡을 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몽을 한 것뿐이라오.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듣고 보니 참으로 그럴 것 같구먼요. 고맙소. 그 사람은 점쟁이에게 공손히 절을 했답니다. 힘이 샌 중들 어느 마을에 강동이라는 젊은이가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이 워낙 가난해 서당에도 다니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큰 절에 가서 심부름을 해주며 그 공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절의 중들은 하나같이 힘이 황소처럼 세웠습니다. 백근짜리 철봉을 가벼운 막대기 휘두르듯 하는 터였지요. 힘자랑을 하고 싶은 중들은 가끔 마을로 내려가 괜히 행패를 부리곤 했습니다. 강동인은 늘 그 절의 중들이 어떻게 해서 그처럼 힘이 센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밤마다 중들이 어딘가로 몰래 다녀오곤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밤 강동인은 강동인은 살그머니 중들을 뒤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중들은 앞산 골짜기로 가서 큰 바위를 들치고 그 밑에 괴어 있는 샘물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모두 돌아가며 그 샘물을 마시고 나자 중들은 다시 절로 돌아왔습니다. 강동인은 비로소 중들이 그처럼 힘이 센가닥을 알았습니다. 아 저 샘물이 바로 힘을 세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지요. 강동인은 자기도 그 샘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중들이 모두 돌아가버리고 나자 그는 혼자 그 바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간힘을 다해 그 바위를 들어보려고 했지요. 그러나 아무리 힘을 써봐도 그 바위는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동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강동이는 힘없이 절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든 그 샘물을 마시고 중들처럼 힘이 세워지고 싶었습니다. 해서 그는 온갖 꾀를 낸 끝에 마침내 긴 대나무를 하나 잘라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 바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위 밑으로 그 대나무를 쏘셔넣고 물을 빨아 마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음처럼 차고 맑은 샘물이 빨대를 타고 시원스레 목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강동이는 밤마다 그렇게 그 샘물을 빨아 마시곤 했지요.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강동이도 힘이 부쩍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그도 중들처럼 힘으로 바위를 들추고 샘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동이는 힘이 무척 세워지자 집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더 오래 머물다가는 혹시 중들에게 들킬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지요. 해마다 단온날이 오면 마을에서는 을의 큰 씨름판이 벌어집니다. 강동이는 그 씨름판에 나가 힘자랑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달라붙기만 하면 그는 무서운 힘으로 당장에 매다 꽂아버리곤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와 상대를 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강동이는 한결 우쭐해져서 모래판 한가운데에 우뚝 버티고 선 채 자 누구든지 나오시오. 누가 덤벼도 좋으니 당장 나와 보시오.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키도 작고 몸매도 가냘픈 젊은이가 앞으로 나와 강동이와 맞붙었습니다. 강동이는 그를 보고 흠 저 빛있네 나는 애숭이가 감히 나에게 덤벼 하고 코웃음을 쳤지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젊은이는 도저히 강동이의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름이 벌어지자마자 어이없게도 강동이가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다시 황소처럼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더욱 화가 치솟아 또 한 판 더 붙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동이는 도저히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강동이는 힘자랑을 하려다 오히려 톡톡히 창피만 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리고는 화를 참지 못해 세세로 목숨을 끊으려고 칼을 갈았습니다. 그것을 본 누나가 예, 예, 너 뭐 때문에 칼을 갈고 그러니? 하고 물었습니다. 강동이가 씨름판에서 벌어진 일을 들려주며 차라리 죽으려고 한다고 하자. 누나는 빙긋이 웃으며 사내대장부가 씨름에 몇 번 졌다고 죽으려고 하니 그보다 힘을 더 길러서 나중에 이기면 될 게 아니야? 남을 얕보면 항상 지게 마련이라니까 너 나하고 팔씨름 한 번 해볼래? 하고 말했습니다. 에이, 누나가 내 상대가 되나? 그만둬. 강동이는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나가 다시 넌 남을 아빠서 탈이다. 어쨌거나 한 번만 해보면 알게 아니냐? 어서 한 번 해봐. 하고 조르자 비로소 마지 못한 듯 슬그머니 누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강동이는 결코 누나의 팔 힘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누나의 팔쯤은 당장에 꺾어버릴 수 있을 것 있을 것 같았으나 오히려 어이없이 그가 지고 만 것입니다. 누나의 힘이 워낙 새였던 것입니다. 강동이는 문득 깨달은 듯 그럼 아까 시름판에 나온 사람이 바로 누나였구나. 그렇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나였다. 네가 힘을 좀 쓴다고 너무 으스대기에 그러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 그 버릇을 고쳐주려고 사내처럼 꾸며서 나간 거야.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걸 모르니 제발 이제는 함부로 힘자랑을 하지 않도록 해라. 누나가 말했습니다. 강동이는 그 뒤로는 결코 제 힘만 믿고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절의 중들이 강동이와 힘겨루기 내기를 하자고 때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아마 그동안 강동이의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동이 대신에 누나가 얼른 나와서 강동이는 지금 외가해가고 없소. 만일 강동이를 만나고 싶으면 한 사흘 뒤에나 다시 오시오. 하고 말해 그대를 돌려보냈습니다. 강동이는 분했어요. 그들과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나는 예 분할 것 없다. 힘센 사람끼리 힘내기를 하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만일 다치거나 지게 되면 더욱 분하지 않니? 이럴 때는 꾀를 써서 옴중 못하게 해야지.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고 강동이를 달랬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그러자 누나는 큰 바위 덩어리를 하나 대문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드디어 중대리 다시 찾아와 강동이가 돌아왔느냐고 물었어요. 예 오기는 왔소. 그러나 이웃집에 잠깐 다녀온다고 나가서 지금은 없소. 아마 금방 돌아올 것 같소. 누나가 말했습니다. 중들은 그 말을 믿고 강동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문에 큰 바위 덩어리가 달려있는 것을 본 그들은 이 바위는 뭐요?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강동이가 단련을 하는 바위지요. 하루에 한 번씩 이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부수곤 하는데 처음에는 이보다 엄청나게 컸으나 그동안에 자꾸 박치기를 해서 부숴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이렇게 작아지고 말았지요. 누나가 그럴듯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중들은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차례로 그 바위 덩어리에 힘껏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부서지기는 커녕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모두 두려워 그 길로 조용히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호랑이와 빗쟁이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가난뱅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워낙 빚이 많았어요. 식구는 많으나 땅이 없어 남들처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빗만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언제 남의 믿 없이 한번 살아보려나 그는 걸핏하면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하도 빗쟁이로 소문이 나 이웃에서는 쌀 한 톨 얻어오기도 힘이 들었지요. 끼니가 떨어져 참다 못해 가까운 이웃을 찾아가면 그들은 의뢰 옛날부터 가난고재는 나라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못살게 굴어요? 우리 집에서는 더 꾸어들일 게 없으니 다른 데로 가보시오. 하고 쌀쌀 맞게 대했습니다. 물론 그럴만도 했지요. 워낙 염치도 없이 손을 벌리는 데다 또 한 번 꿔간 것은 도무지 갚을 길이 없으니 돌보처라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천덕 꾸러기가 된 그 가난뱅이는 드디어 어느 날 에라 이럴 바에야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다지도 고생스러운데 더 살아서 뭐해. 하고 결심을 한 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으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염없이 산속으로 들어가던 그는 갑자기 앗 하고 비명을 내지르며 온몸이 얼어붙은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눈앞에 난데없이 큰 호랑이가 한 마리 나타나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비록 죽으려고 온 몸이기는 하나 막상 호랑이와 맞부닥 들이자 그 가난뱅이는 저도 모르게 사람 살려 하는 소리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호랑이의 밥이 되고 말 지경 이었지요. 그러나 호랑이는 어쩐 가닥인지 겁에 질려 벌벌 떠는 그 가난뱅이 앞에 슬그머니 돌아앉아 등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제 잔등에 올라타라는 신용 신용 이었지요. 오냐 기왕 죽을 몸 두려울 게 있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가난뱅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내며 호랑이의 잔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호랑이의 목달미를 껴안으며 납작 엎드리자 순간 호랑이는 어디론가 번개같이 내달렸습니다. 호랑이는 금방 제 굴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가난뱅이를 굴속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굴속에는 암호랑이가 한 마리 입을 떡 벌린 채 끙끙거리며 앉아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무엇인가를 깨달은 가난뱅이는 가만히 암호랑이의 입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암호랑이의 목구멍에는 비녀가 하나 걸려있었어요. 큰 비녀였습니다. 가난뱅이는 암호랑이의 입안에 한 손을 넣어 그 비녀를 빼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암호랑이는 금방 생기를 되찾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두 마리가 한 대 얼려 가난뱅이 앞에 꼬벅꼬벅 절을 냈습니다.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뜻인 듯 했습니다. 가난뱅이는 그 금비녀를 가지고 도로 호랑이의 잔등에 올라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금비녀를 팔아 빚도 갚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돼지가 된 엄마 아주 오랜 옛날에 어느 절 옆에서 정육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소나 돼지를 사다가 잡아서는 그 고기를 사람들에게 팔아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매일 소나 돼지를 사다가 잡는 소리가 그 절에 까지 들렸습니다. 소나 돼지들이 죽지 않으려고 지르는 비명소리가 늘 절에서 부처님을 공양하는 늙은 보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염주를 만지며 염보를 왜고는 그 사람이 어서 속히 마음을 돌릴 것을 바랬지요. 여봐요 제발 그 죄 없는 짐승 죽이는 일 좀 그만하게 그거 아니면 먹고 살 수 없어 그런 일을 하는가 마음을 고쳐먹고 절에 다니며 열심히 부처님을 믿어보게 그 보살은 가축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소리를 듣는 날이면 항상 그 정육점 주인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당부하였습니다. 이것도 살려고 하는 일인데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짐승은 사람이 잡아먹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때마다 정육점 주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보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이 정육점 주인은 돼지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순순히 달아왔지요. 며칠 우리에 가둬두었다가 잡으려고 우리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돼지가 우리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도 돼지를 우리 밖으로 끌어내올 수가 없었지요. 정육점 주인은 너무 갑갑하여 그 사실을 그 보살에게 말했습니다. 보살 할머니는 그 말을 듣더니 다른 말은 아니하고 백지 한 장을 준비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시키는 대로 백지를 한 장 준비하여 갖다 주었어요. 이 종이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과 어머니 이름을 각각 따로 써서 종이를 둘로 잘라 나누게 정육점 주인은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종이를 반듯하게 둘로 잘라서 한 장에는 아버지 이름을 다른 장에는 어머니 이름을 썼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돼지 우리 앞으로 가져가게 그렇게 쓴 큰 종이장 둘을 들고 돼지 우리 앞으로 갔습니다. 담이 헐린 그 우리 앞에 돼지에게 잘 보이도록 글이 쓰여진 종이 두 장을 반듯하게 펼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지금까지 죽어라고 우리 밖으로 나오지 않던 돼지가 꿀꿀거리며 우리 밖으로 나오더니만 그 글이 씌어진 종이가 펼쳐져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개의 종이장 앞으로 다가오던 돼지는 아버지 이름과 어머니 이름 앞에서 이리저리 냄새를 맡듯이 코를 벌룸거리면서 한동안 머물러 있더니 어머니 이름이 쓰여진 종이 위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그 정육점 주인은 어안이 벙벙하여 보살 할머니만 쳐다보았습니다. 저 돼지는 바로 당신 어머니야. 보살은 이 한마디를 던지고 절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정육점 주인은 더욱더 이상하였습니다. 도저히 그 말의 뜻을 알 도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돼지고 뭐고 다 팽개쳐두고 절로 달려갔습니다. 돼지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살 할머니를 붙들고 그 연효를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보살 할머니는 정육점 주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정색하며 말했어요. 자네 어머니가 죽어서 바로 그 돼지로 다시 대연한 것이야. 예? 그건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말로만 들어왔는데 그게 사실이라 하니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보살님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제 어머니가 그 다음 말은 도무지 자기 입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죽어서 돼지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 돼지가 바로 자네가 잡으려는 그 돼지란 말이야. 보살 할머니는 똑똑히 들으란 듯이 톡톡 쏘는 투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였던가 소나 돼지를 잡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나 그게 모두 부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인 거야. 정육점 주인은 말을 잃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에서 나온다고 어떻게 할 건가요? 그는 다시 발길을 돌렸지요.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는 정말 죄 지은 사람처럼 보살님 제 죄를 어떻게 하면 씻겠습니까? 하고 머리를 몇 번이나 조아리면서 용서를 빌듯이 말하였습니다. 벌써부터 내가 말하지 않았나 부처님을 믿어 그래야만 돼지로 환생한 사내 어머니도 극락으로 갈 수 있어 부처님을 믿어야 하네. 보살 할머니가 강국하게 말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돼지에게 넙죽 저라고는 한없이 울었어요. 자기 때문에 돼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부터 정육점 이를 걷어치우고 아예 절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하여 부처를 믿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를 열심히 믿게 된 그 사람은 후에 유명한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살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정육점 부처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었다는 소문도 그 후에 나돌았답니다. 군산 이야기 옛날 옛날에 겨우 연화문집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글을 많이 읽어 그 주위에서는 학식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인품이 훌륭하여 강선생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으러 모여들었지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글을 읽는데 문 밖에서도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어요. 방 안에서 하늘 천 하면 바로 이어 문 밖에서도 하늘 천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밖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심히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지요. 그로부터 3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선생이 제자들을 돌려보내고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습니다. 거의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주무십니까? 선생님은 꿈속인 듯 생시인 듯 어렴풋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오? 예, 저는 저 멀리에서 온 동해 용왕의 아들인데 그동안 선생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선생님 밑에서 3년 동안 글을 읽었습니다. 이제 기한이 닫혀서 선생님과 헤어져야 할 처지가 되어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공선하게 인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강선생은 모를 일이었으나 문득 그동안 대또 아래에서 들리던 그 글 읽는 소리를 생각해내고는 그게 바로 이 용왕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께 입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사오니 뭐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용왕의 아들은 간절히 정했지만 사실 세상 부귀영화에 관심이 없었던 그에게는 부탁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야 뭐 젊은이들에게 그리나 가르치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고 내 생활은 모두 그네들이 도와주니 내겐 불편하다거나 필요한 게 없어요. 단지 저 냇물이 요란하여 글 읽는데 조금씩 끄러운 것 외에는 그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동네 앞에 큰 내가 흐르고 있었는데 비라도 많이 내리는 날이면 냇물 소리가 크게 들려 아이들과 글 읽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선생이 꼭 바라낸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용왕의 아들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선생님 그 정도 일은 어떻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는 제가 돌아간 후에 며칠이 지나면 큰 비바람이 몰아칠 것이나 아무 걱정 마시고 그저 방문만 꼭 걸어잠그고 지내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래째 되는 날에 문을 여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떠나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가 떠나고 얼마 안 지나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을 걸어 잠그고는 며칠을 지내었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이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밖에 비바람도 좀 잔 것 같았어요. 선생은 이제는 별일 없으려니 하고 문틈으로 밖을 살며시 내다봤습니다. 그 순간 이었어요. 이상한 빛이 번쩍하고 방안으로 들이쳐서 그만 선생은 아찔하여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깨어난 선생은 아무래도 왼쪽 눈이 이상하게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큰 뇌는 간 곳이 없고 전에는 없던 산이 마을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언제 폭풍우가 몰아쳤냐는 듯이 맑게 개어 있었지요. 이 산이 바로 지금의 군산이라고 합니다. 배가 큰 사람 옛날 제주도 어느 동네에 배 큰 정서방이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고기잡이 아들로 태어났으나 어릴 때부터 힘이 세고 배가 커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늘 하였습니다. 커갈수록 배는 점점 더 커져서 부모들은 도저히 그를 먹여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낚아다가 팔아서 그날 그날 살아가는 집안 형편으로는 그를 먹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의논을 하였어요. 그를 배고프게 하면 반드시 도둑질을 할 것이고 그러면 동네가 뒤숭숭할 것임으로 온 동네 사람이 모여 좋은 방법을 의논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주목에서는 백성들에게 떼라물을 해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동네마다 책임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수량이 어떻게나 많은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정서방에게 맡기고 동네에서 그를 먹여살리기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매일 바쳐야 할 장작은 서른 발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차로 선어 마차나 되었어요. 그걸 정서방 혼자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였으나 그것은 괜한 염려 였습니다. 그는 도끼 한 자루와 소 없는 달꽂이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서는 달꽂이 위에 산더미처럼 장작을 쌓아놓고는 가볍게 휘파람까지 불면서 끌고 와서 바쳤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한 스무 사람이 동원되어 산에 가서 장작을 패놓으면 소 달꽂이 몇 대를 끌고 가서 해오는데 이건 혼자서 그것도 한나절이면 일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장작을 받는 나졸들도 눈이 휘둥그레져 입만 딱 벌리고는 아주 고분고분하게 그의 장작을 받아주었습니다. 다른 동네 장작은 잘 말랐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시비가 많았으나 정서방이 손수리를 끌고 가면 그냥 내려놓고 가라고 하였지요. 하루는 장작을 받던 나조리 정서방에게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산에 올라가서 패어놓은 장작이라 아직도 송진내가 나고 물이 흐르는 것이라 불을 뗄 수 없었어요? 다른 동네에서 가져왔다면 받을 리 없는 그런 장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속으로만 중얼거리다가 어이 정서방 우리 재면도 봐달라고 이거 어디 불 뗄 수 있겠어?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봐 우린 밥도 먹지 말고 양반 내 장작만 해드린단 말이여 불을 뗄 수 없거든 며칠 말려 섰으면 되잖아. 정서방이 나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나조리 한라산 쪽을 바라보니 구름인지 안개인지 모를 한 무더기가 제주성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성문지기는 가슴이 뜨끔하였습니다. 어디서 반란이라도 일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허겁지겁 목사에게 알렸지요. 그 구름대 같은 것은 흙 먼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먼지 속에 쌓여있는 게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나졸들이 창을 들고 성문을 더 단단히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나졸 몇 명으로 당할 수 없다 생각하면서도 별 도리가 없었지요. 그러나 흙먼지를 가까이에서 본 나졸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 큰 정서방의 지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아름이 넘는 큰 소나무 두 그루를 밑동째 잘라서 양손에 쥐고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정서방이 지나온 길은 완전히 쑥밭이 되어 있었어요. 길가에 있는 밭 담들은 모두 무너져버렸고 자잘한 집들도 쓰러져버렸습니다. 정서방은 그렇게 끌고 온 두 그루의 큰 소나무를 성문 앞에 내팽개쳐 놓았습니다. 그러자 길이 완전히 막혀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는 모여선 나졸들을 노려보더니 다시 통째로 베어온 나무를 두 손에 들고 성 안으로 들어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문이 좁아 들어갈 수 없었지요. 그래도 그는 그냥 나무를 끌고 들어오려 하였습니다. 성문이 흔들렸어요. 어이 정서방 우리를 살려주는 셈치고 제발 들어오지 말아주게. 나졸들이 이렇게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무엇 때문인지 화가 덜 풀린 얼굴로 한참이나 씩씩거리더니 이번에는 그 생나무 가지를 손으로 꺾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끼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보릿집 꺾듯이 꺾으면서 좀 굵은 부분은 도끼로 살금살금 건드리며 나뭇가지를 삭정의 같이 꺾어내었습니다. 어느 사이에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순식간에 두 그루 나무를 그렇게 잘라놓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도끼로 패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솜씨였어요. 성문을 지키려고 모여들었던 나졸들은 정서방에 장작 패는 모습에 완전히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그렇게 페논 장작을 정서방은 가슴을 한 번 폈고 크게 숨을 내쉬고는 한움큼씩 쥐더니 동원마당을 향해 냅다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문에서 동원마당까지는 까마득한 거리였습니다. 장작이 동원마당에 까지 이르는지는 상문에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장작이 던져지기 시작하자 하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화살이 쉥쉥 날아가듯 독수리 떼가 날아가듯 하늘이 뽀얗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성 앞에 그득히 쌓여있던 장작더미는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자 수고들 하시오 이제 다 바치고 갑니다. 그를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서방이 이렇게 힘이 샌대다가 무서워하는 것이 없는 줄 알자 제주 목사는 은근히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정서방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그를 죽일 국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구실이 있어야 하고 또한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큰 소동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동네는 장작받치는 일을 면제하여 주도록 목사가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서방에게는 하루의 쌀 한 가마식을 내려보내 주라고 하였지요. 정서방은 놀고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는 동안 정서방은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역적으로 몰려서 죽는 것보다는 스스로 죽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주 목사를 직접 만나서 자기 뜻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때 였습니다. 나졸 서너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정서방은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는 왜 이리 시끄럽게 구는가 내 발로 걸어갈 테니 염려들 말라고 하며 앞을 막아선 나졸대를 해치고 의젓하게 걸어갔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토 깨서 한번 만나자는 거야. 그중 한 사람이 말하자 알고 있어 차 어서 가자고 하며 정서방이 앞장서 가는 데야 나졸들 인들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원 마당에 꿇어 앉은 정서방은 우선 인사부터 하였습니다. 저를 위하여 그동안 귀한 식량을 보내주신 나으리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까뜻한 인사였습니다. 그런 인사를 받은 목사의 마음은 더욱 착잡하였어요. 식량이 어려워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만 놀면서 그것도 여러 사람이 먹을 식량을 혼자서 먹어 치우게 되어 송구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목사는 입가에 빙긋이 미소를 띠면서 어때 그동안 잘 지냈는가 배는 고프지 않고 그 정도면 견딜만 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의 여유있는 말에 정서방은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를 짐작 짐작 하였습니다. 송구스러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일세 정서방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어 목사는 정서방의 얼굴을 뚫어져라 쏘아 보았습니다. 순간 정서방은 가슴이 뜨끔 하였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자네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주위에 쭉 서있던 여러 나조들과 관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면 역적이 될 사람이므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한 몸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죄 없는 부모님에게도 화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끔찍스러웠습니다. 소인의 죄를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세상에 있어봐야 식량만 죽내봐야 죽는 게 백번 낫지 않겠습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목사는 일이 아주 쉽게 되어가는데 안심하였습니다. 정서방은 그래도 세상을 잘못 만나 죽는 게 슬프기는 하였습니다. 사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배불리 먹고 싶습니다. 정서방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광가에서는 정서방의 마지막 식사를 위하여 쌀 한 섬으로 밥을 짓고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점심을 차렸습니다. 제주성 서쪽 바닷가에 있는 용연이라는 냇가에 장막을 치고 정서방에게 마지막 식사를 베풀었습니다. 점심을 배불리 먹은 정서방은 목사에게 나를 죽이려면 나의 두 팔과 다리에 큰 바위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면 될 겁니다. 하였습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그 자리에 내 날개를 쫙 펴고 드러눕더니 곧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관가에서는 그가 잠자리 눕는 사이에 장정대를 동원하여 바위돌을 굴려다가 팔과 다리에 각각 하나씩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자는 그를 겨우 끌어다가 바닷속으로 던졌지요. 그러나 그는 바닷속으로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을 죄었어요. 정서방이 그 무거운 바위돌을 맨 채 다시 무트로 기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져도 정서방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래서 밤새 군사들이 정서방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서였어요. 바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부르는 정서방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는 바야옆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때였어요. 하늘이 시커멓게 흐려지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서방이 가라앉은 그 바닷속으로부터 하얀 말이 바다 위로 솟아오르더니 하늘로 날아올라 갔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정서방이 장군이 될 사람이었는데 때를 잘못 만나서 죽게 되었다고들 하였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돼지가 된 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우리나라는 동물 사육 방식에 대한 이견이 많습니다. 할 수 없이 살생을 하여야 한다면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도사들 할 때도 최대한 더 고통스럽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사육장 동물은 처음부터 식용으로 키우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돼지가 된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에서 처럼 생각하고 생명을 대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